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를 위한 삼성 벽걸이형 에어컨과 스마트싱스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에어컨과 와이파이 공유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한 후 스마트싱스 앱을 실행합니다. 홈 화면에서 디바이스 추가를 선택해주세요. 벽걸이형 에어컨을 선택해주세요. 시작을 눌러주세요.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방을 선택하세요. 에어컨의 AP가 표시될 때까지 리모컨의 무풍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2018년 이전 모델은 예약 설정 혹은 예약 해면 버튼을 사용해주세요. 에어컨에 연결중입니다. 에어컨을 설정하려면 먼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삼성 계정에 에어컨 디바이스를 등록 중입니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저히 получ시키세요. 에어컨 지급 에어컨이 에어컨을 에어컨 지급 에어컨을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